그룹 빌리 멤버 수연이 활동을 중단한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수연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중단하게 됐다. 안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건강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활동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연의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며 아티스트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수연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빌리는 수연의 앞서 멤버 문수아가 고문빈의 비보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복귀했다.